자 지금 현재 지석지 씨가 올라가기만 하면은 2PM팀은 우승입니다. 동시에 유리하기도 하고 불리하기도 해요. 이용이 하는 샤워장이고 아무리 공부하는 성취점점을 못 갖다닐 거야. 저 팀이 어떤 꼴찌야. 우리가 얘기하지만 저 팀은 꼴찌야 꼴찌. 야 이번에 진짜 스타트하는 샤워장이야. 야 너 나 한번만 더 접을래. 유리하기도 지저분하게도 경기를 하든다. 자 선착순. 3명. 준비를. 슬프. 율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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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진이 형!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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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아 동주경이야. 두 해 decía 두 해봐 Pacну 형. 고객님! 사실 이런 정기 쉐 Hayatmon가 제일 좋아하는 asiatic. 지금은 hierarchy. 집 따라 ediyor. 하지만 트레이너런 비결. 미성이 남집사 승리밀 Tek 도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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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alще 승 upgrade 상 Italia percent 승 승 도쿠 상 drohaha 이광수 씨 유재석 씨 손 떼시고요. 내려오시고요. 그다음에 내려오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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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3라운드 선착순 5명입니다. 자 준비 시작! 석진이 형! 나이스! 야! 야. 야! 야! 야 둘이 장난하네. 야 둘이 하나 보내야 돼. 아니 둘이 다 보내야 돼요. 안 돼. 장난 아니다. 아 둘이 왜 이겼어. 아 둘이 다 뺀다니까요. 아 이거 뭐야 이거. 응.